아 이거 귀엽네 형 이거 귀엽다고 생각하면 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왜죠? 뒤에 걸 봐요 개판입니다 개가 귀여운 걸 보면 안되고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뒤에 이제 난장판을 친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반려견이 저러는 건 용서가 돼요 아 그렇죠 반려견이면 용서가 되는데 오늘 뉴스는 뭐냐면 반려견이 아니라 진돗개까지 한 번 됐습니다 이야 왜죠? 개코인이 난장판을 하나 펼쳤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휘바, 씨바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탈렉이 이제 물량을 안 팔 줄 알았는데 물량 이동이 되면서 개떡락한 것처럼 이 진돗개도 문제가 있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진돗개에 대한 문제를 쭉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지코인이 엄청 몰랐죠? 네네 그래서 너도 나도 개코인을 만들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씨바코인이었고 씨바코인은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50%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비탈렉이 이제 물량을 기부하면서 시장의 물량이 풀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씨바코인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요 우리 멍멍이 진돗개 코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 자식 튼실하네 아 이거 바지 입혀줘야 돼 바지 입혀줘야 돼 바지 좀 입혀오면 안 됩니까? 바지 입혀줘야 돼 이제 바지 좀 입혀오세요 왜 이렇게 친구들 오라마니 네 바지 입히겠습니다 네 바지 입혔어요 자 그래서 진돗개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코인을 만들어서 네네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음 상장을 시켰는데 이게 대단해 우리 진도 우람했어 왜 우람했냐 128배나 떡상했거든 아니 유니스왑에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나 올릴 수 있는데 그 아무나가 올려놓고 128배를 올렸어요 음 역시 우리 우람한 우람이 대단하구요 그렇게 128배를 올려놓고 옆으로 쭉쭉쭉 행보하면서 와 이게 제2의 도지코인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저희 단톡방에도 이제 진돗개 코인이 나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뉴스를 퍼날랐습니다 그렇죠 퍼날랐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요즘 유행하는 짤이죠 짱구는 못 말려입니까? 네 맞아요 짱구예요 역시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 우리의 우람한 진돗개가 사실 알고 보니까 칼을 물고 왔네 아이씨 왜 개놈이 새끼 야 이거 네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칼 물고 오네 야 과일 깎아 먹으러 갖고 왔나? 대단한 거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칼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칼로 무엇을 했느냐 네 네 마이너스 100%를 보여줬어요 야 마이너스 100%가 가능합니까? 네 이게 0.00000000 그냥 인생 끝까지 갔다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하면서 우리 강아지가 칼 물고 오더니 하면서 마이너스 100% 손실 야 100%가 있구나 네 0.00000000 사토시 내려갈 때까지 이제 쭉 가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걸 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아 오늘 그거 한 천만 원 샀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누가요? 아까 그 우리가 카페에서 들었잖아요 그분이 이걸 한 천만 원어채 샀답니다 아 그 그 거래소 일하시는 분? 아 그분 지인분 아 그분 지인분이 네 이걸 천만 원어채 샀다? 네 천만 원이 그대로 삭제되셨어요 왜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행이라고 네네 시바코인도 가고 뭐 아키타 이누도 가고 개라면 개는 다 가니까 역시 한국사람은 진돗기지 하면서 한국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야 그대로 가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의 수원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거래소에 상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 유닛사업에 그냥 올려놓은 건데 그쵸 이걸 유닛사업에 잘 모르겠다 이게 투자를 왜 난 잘 모르겠다 음 그래서 우리의 진돗기 엔딩은 128배 떡상에다가 횡부 조금하고 100% 손실 났습니다 야 이 정도면 호적 파야지 네 근데 이게 몇분봉인지 알아요? 몇분봉입니까? 5분봉 여러분 이게 긴 줄 알죠? 이거 5분봉입니다 여기가 언제냐? 12일 5월 12일입니다 어제 상장하고 어제 상장하고 오늘 며칠이죠? 13일이죠 5월 13일날 그대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0% 시켜줬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음 단 하루 만에 머리를 웅 으악 으윽 으윽 약간 그 남산에 고무나는 남산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물고문 시켰어요 물고문 물고문하겠네 네 하루 만에 인생 컷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했죠 위기의 시대다 여러분들 제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 밈코인 무슨 코인이나면서 그냥 떡상간다 떡상간다 무지성매매로 도망아버리자 하시면 하는 것처럼 물건만 당하시는 마이너스 100%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니까 제발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함과 애들 위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4월달에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투자할 때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도 잘 모르면서 뭔가 가치가 있고 메타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혹은 코인 이름이 이뻐서 혹은 이제 올라갈까 봐 사시는 분들이 괜히 많은 것 같아요. 제2의 도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정말 슬픈 게 이겁니다. 이 거리낭 보이시나요? 최초에 128배 떡상할 때 거리낭이 이만큼 찍히거든요. 마이너스 100% 되면 거리낭이 없어져요. 왠지 알아요? 팔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진짜 마이너스 100% 제가 놔봤습니다. 제가 ICO 실패로 3억 날렸죠? 100% 손실 나보니까 압니다. 이때 올라갈 때는 거리랑 쭉쭉 찍히지만 마이너스 100% 나면 거리낭이 아무것도 없어. 사시는 놈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